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보다 주식관리에 더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보유주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취임 이후 직무관련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백청장 남편의 보유주식 두 개 종목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만드는 바이오 기업의 주식은 취임 직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백경란 청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해왔지만 남편의 주식 보유 사실로 사익추구 행위가 들통났습니다. 이 정도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백경량 청장은 답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백경량 청장에 대해 일원해야 합니다.